때로는 난의 꿈을 좀 피우네 흔한 핑계 써보려 거짓말 우물 좀 말한 이 표정이 아주 좀 난 그 비슷해 모른 척하나 아닌 척하나 주던 스피스 or what? 내 머리 질려 그대 맘속에 질려 우리 관계가 질려 넌 지금 안 엄청난 너의 맘속에 질려 나의 혈 Davies 청순 섹시인데 그냥 청순 섹시라기 보다는 진짜 내 여자친구같은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극적이고 강한 섹시였다면 많이 다가가기 힘들었잖아요 이제 좀 친근한 느낌으로 대중분들에게 다가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괜찮나요?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진한 스노키의 빨간 립스틱을 발라서 오히려 거부감을 드렸다면 지금은 저희가 사진 앨범에서는 화상도 거의 없고 맨 얼굴로 친근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화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속눈썹조차도 붙이지 않고 거의 맨 얼굴로 촬영을 했어요. 의상을 보면요. 되게 집에서 편안하게 여자친구가 입고 있는 듯한 옷으로 입고 그렇게 좀 밝은 아침의 스타일을 뽑아두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.